하왈! 휴!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만화 리액션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 준비했어요. 자 오늘은 엄청난 녀석이 등장하거든요. 그렇다면 바로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뿌뿌! 오늘도 평화론! 어몽어스켈드워! 뭔가 이상한 게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외계인이야 저거? 덩치가 왜 저래? 헐 큰가? 대박! 뭐야 저게? 안녕 귀여운 꼬맹이 반가운 안녕하세요 잠깐만 짜졌지 위험해요 현란한 몸이로는 피하지만 조금 좋지 않아 보입니다 우수선에 금 갔어요 저기 아줌마 아줌마 바퀴 좀 봐보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대위기 상황 우수선이 박살나기 일부 직전이야 저기 여러분 저 잠깐 도와주시면 안될까요 우수선이 마탱에 가가지고요 잠깐 안으로 좀 들여보내주시면 안될까요 제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한 외부인을 이렇게 막 흥불어 들어보내면 안된다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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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제발요 저 아저씨 죽겠어요 저런다가 바퀴 봐봐요 저기 괜찮겠지 뭐 스케일드워의 선장으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불화합니다 안타깝지만 안된다고요 아저씨 제발요 빨리 제가 이렇게 부탁할게요 네 결단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뻔했는데 마지막에 문을 열어줬습니다 일단은 살리고 보자구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잠깐만 근데 이거 그거 아니냐 드래곤볼 우수선 아니에요 이거 뭐 드래곤볼 행성에서 오셨나 크다 커 아저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인 행성에서 찾아온 거인 크루원입니다 왜그러지 왜그러지 내가 이런 대접 받는건 처음이야 아저씨 진짜 멋있네요 아휴 귀여운 녀석 그렇게 거인 초록과 베이비 주황은 절친 되었습니다 옆에 놓고 보니까 흡사팩 같기도 하네요 오 위험하다 피샷 못다가 사례들렸어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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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노란 성장 임포스턴가? 어 그렇지 요 놈의 인증은 진짜 맨날 안 되는 좀 적당히 되란 말이야 잠깐만 기다려 파랑이 걱정 마 기계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오호호 유씨 든든하구만 그래 아 선장님 나 지금 발사 체크 좀 하고 있었어 잘가라 아 역시 선장이 임포스터였군요 지나가던 검정이 몰래 민트의 시체를 치웁니다 아 그리고 고장난 초록의 우주선을 계속 고치고 있는데요 하이 아저씨 다음에 또 봐요 아 그래그래그래 잠깐만 아 아 아 저 잔악무도한 녀석 초록이 눈앞에다 대놓고 그냥 민트의 시체를 버려두다니 어? 이게 뭔 일이야 밴드를 타고 도망갔다? 아 초록에게 이 누명을 덮어씌울 모양이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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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봤습니다 저 잔악무도한 녀석 결국에는 민트를 죽여버렸습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저 저 아니에요 이거 저 이거 발견한거라구요 예 어 하지만 노랑이의 옷에 선명하게 묻어있는 핏자고 어 아 저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주세요 어 보냅시다 살인자에겐 저 형뿐 어 어 어 어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어 저 진짜 아니라고요 어 어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아저씨 이거 핏자고 핏자고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우주선 터트려버리라니까 으 으 하하하하 하하 하하 누를거지 4 3 2 1 우와 원자 터졌습니다 큰일났어요 이거 어떡해 어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어 어 어 어 어 어디론가 가는 어 거인초록이 어 일단 비상착륙 시도한다 으휴 저 앞에 오케 어 어 계속 갈라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영화줘서 무너질거같아요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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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어 어 근데 아저씨 위협할거 같은데 안가시면 안돼요 네 아이고 괜찮아~~ 아저씨는 무적의 거인이라고 오.. 거인을 자기가 희생하려는건가요..? 아 안되, 부딪치겠어!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이 안되겠다 하...전 의문의 행성에 지금 부딪치기 일부 직전이거든요 우주선이 갈라지고 잠깐만 힘으로 설마 붙이려는거야? 그때 유유이 혼자서 빠져나갈 계획을 하고 있는 노랑이 흐흐흫 난 간다 이 자식아 왜 안 펴져 왜 안 펴져 죽겠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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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아.. 오이.. 아 근데.. 거인 힘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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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힘을 다 소진해버린.. 거인 초록이.. 설마 중간에.. 야 야! 봐봐봐 봐봐! 우리 살았다고! 우리 살았어!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어디 갔나? 어? 어 여기있다! 아저씨! 아이고.. 거인 초록이는 진짜 착한 녀석이었어요 아저씨! 일어나 보세요! 제발! 제발! 아.. 아.. 이리 오렴.. 아저씨.. 피자 선물 드릴게요.. 어.. 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콤비네이션.. 치즈피자.. 어.. 그리고 치즈 크러스트의 향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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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한 조각의 기적.. 어.. 어.. 아.. 아저씨.. 어.. 이제 힘이 좀 나는구만.. 하하하.. 어이.. 주황아.. 아저씨가 말했잖아.. 무적의 거인이라고.. 아.. 아.. 해피빈이라 정말 다행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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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